정종의 후궁숙이기 씨는 본관은 행주이며 공조전설을 지낸 김연의 딸이고 정무궁 기건의 누이로 이름은 기자재입니다. 슬하의 순평군 이군생, 금평군 이의생, 정석군 이흥생, 우린군 이선생을 비롯해 숙신홍주와 상원홍주를 낳아 사남이녀를 두었습니다. 본래 공안부 궁인 출신으로 태종이 영구의 양인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 정실 부인의 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친인 김연은 고려조 권문세족인 기중평의 아들이며 공조전설을 지냈고 김연의 외조모는 태자태사를 지낸 진이 이씨 이중육의 딸입니다. 정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종이 특별히 태종에게 부탁한 덕분에 면전되었고 정종의 15남 8녀 중 4남 2녀를 낳아 가장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세조 3년인 1457년에 죽었는데 당시 세조는 쌀과 콩 20석과 종이 70권과 관곽을 부조했다고 합니다.